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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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본인을 처음에 느꼈을 때 돈이 한장한 사람 같아 어떻게 해서라도 돈 벌었어 뭐 내 꿈이 돈이야 근데 액수는 정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내가 한번 모을 만큼 한번 모아보자 긴급만 크게 말하고 긴급만 빨빨리 대답하라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도 손님한테 자꾸 해선 안 되는데 그래야 나도 정확하게 봐줄 거 아니야 그치? 어렸을 때 내 아버지 무능력함에 살았던 본인이 맞거든 그야? 그리고 내 엄마의 울음 속에서 살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빨리 가서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올게 그 돈을 집에 갖다 준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미 돈이 난 그 표적을 내 마음 속에 삼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지 아냐 돈 좋아해요 그치? 대한민국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이 사람 마인드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사람 마인드가 그냥 희비지부지 쓰는 사람인지 그게 따라 이 판가람은 틀려져 코브로는 틀려진다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한자락에 돈의 한을 갖고 살았던 집안이야 그니까 부자로 살지는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다는 건 아니냐 지금 젊은 나이 치고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꼭 한번 벌어주마 그게 돈이 뭐라고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갈세를 당해? 우리 식구들이 무시를 당해? 내가 무시를 당해?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맞다고 네 뭔 말인지 알아? 네 근데 왜 점점 잘 나가다가 한번 물어보자 점점 돈을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10대 후반이라 그래야 되나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뭘 하면서 학교를 재밌게 다녔단 말이지 왜 점점점점 혼자 벼낭 메고 여행도 다니면서 남들한테는 안 쓰지만 본인한테는 그나마 써 본인이 벼낭도 다니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살았단 말이지 근데 왜 어느 순간 스물일곱, 스물아홉 그 무렵이 되면서 나를 놔버리니? 제가 그쯤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실패했어? 네, 그냥 헤어지고 그리고 방황을 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본인의 옛날에 그 마음은 없어지고 딱 잘했네 방랑객이라 그랬냐 방랑객이라 그래야 되나 딱 그거야 그냥 본인으로 보면 딱 하루살이 같아 옛날에 나는 똑순이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우울해 우울지도 모르겠어 왜 우울한지도 모르겠어 재미가 없어 솔직히 그래 맞아요 재미없어요 그치? 아 오늘 하루 잘 일어났네? 어? 나 오늘도 하루 일 나가네? 아 시발 이렇게 안 나가버릴까? 딱 그런 마음 낙이 없는데 뭘 일을 해 너무 많이 그때 내가 그녀한테 너무 마음을 줬나봐 모든 걸 다 줬나봐 응? 그래서 그 후로 내가 일어나는 게 너무 더디 더 되고 그치 네 이걸 뽑아줘야지만은 자네가 밖에 나가서 살아 왜 그 상처를 어른 만져주니가 한 번도 없었거든 나 혼자 오래야 됐고 나 혼자 죽고 싶었었고 아닌가 죽고 싶지까진 않았던 거 같아요 아니 얘기가 그래 얘기가 그래 얘기가 그런다고 눈 감아버리고 싶고 그냥 치욕이었던 거 같아 작게 그러면서 나를 갖다가 가둬버렸잖아 가둬면서 그 뭐 아까 그랬잖아 여기에 돈도 모아야 되고 여기에 돈도 모아야 되고 여기에 돈도 모아야 되고 여기 돈도 모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그냥 머리 자체에서 비워버렸던 거 같아 근데 알아 들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분명히 뭘 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그게 없이 점점 점점 내가 어느 구렁통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기분 딱 그거라는 거야 근데 알겠어? 네 근데 물론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자네가 이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베개에 있는 것을 무당에 빼내는 거야 나는 아니었는데요 웃기고 있네 그거를 다기도 모르는 것을 무당에 빼고 낸 거야 내가 너 27인지 29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뭔 말인지 알겠지? 그걸 베개에 있는 걸 빼 지금 27살 29살 때 그 눈물만 보니 걷어 준다면 걷어 준다면 내가 지금 딱 이거야 아 빵 꾸어야지 졸려서 내리 꾸게 그렇게 돼버렸다고 옛날에는 하나 꾸고 또 하나 꾸어야지 이랬다면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20대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내 인생이 자꾸 처진다고 알아듣겠는가? 내가 무슨 말을 한지 알아듣겠는가? 그래서 남이 지금 굉장히 조용조용할 것 같지? 남이 나를 가르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 응 맞아요 잔소리하고 굉장히 싫어해 응 응 응 하지? 지난해라고 하지 딱 이걸 아는 거야 굳이 얘기하거나 이걸 털어놓고 나면 당신이 웃을 수가 있고 다시 그냥 지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어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으니까 희망 가지시고 네 알아들어? 응 내년에는 돈 운줄 들어오니까 응 용기 내서 가라고 알아듣겠어? 네 화이팅 응 너 남자한테 못 잊어가지고 지금까지 뭐 하는 짓이냐 틀렸어?